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우 냄새좋아 오우 냄새좋아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각궁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 이번 메뉴는요 BHC의 붐바스티 소고기김밥 일반김밥 준비했구요 맛있게 잘먹겄습니다 여기서 두개는 불닭마요소스를 뿌려서 먹을게요 어 소리가 그리고 두개는 토치질 오우 불맛 좋아쓰 차가운 이 맛을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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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os 김밥 깜짝 김 cameras 김 저는 계란에 얇게 만드는거예요 спин이 지금까지는 계란에 가득한 느낌이네요 이건 계란에 가득한 격려 계란에 가득한 격려 점점 더 맛있게 쌀기 계란에 가득한 자척이 계란에 가득한 맛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춧가루 꾸덕꾸덕 아 목 따가워 아 목 따가워 오 아름다워 맛을 아름다워라 맛은 소스 맛은 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나요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오 괜찮은데? 소스가 한 번 먹어봐 소스가 면과 고춧가루 맛잘. 면은 면을 잘 먹는데 면은 짜장에 넣고 면이 좋아해서 배불러가 있어요 단무지는 진한 맛이였어요 면은 면이 더 맛있어 면이 더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면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맛있을 것 같고, 라면이 정말 고소하고 딱딱해요 털어내는 면이 너무 좋아요 이건 치즈가 너무 좋아요 라면을 먹기 전에 라면이 저렴한게 더 맛있었어요 너무 딱딱해서 라면이 매콤하고 근데 이 라면은 라면이 더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당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뜨거운 계란 오늘 메뉴 너무 좋아요 굿 이렇게 김밥에다가 파김치를 얹어서 파김치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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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파김치김밥 파김치김밥 소고룹 파김치 앙콩 바삭바삭한 딸기 そう 화려한 매운 케이크 빛나는 파슬리 자막 를 맡은 눈! 랩을 뜨거우니까 다리랑 같이 먹으면 돼서요 몽롱한 만들어져 가요 아이스크의 맛에만 먹으면 더 좋음 고춧가루 쫄깃쫄깃 쉬 group gan 랍 slam Bite 또 따가워 예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구요 오늘은 저는 자메이카보다는 붐바스틱이 한 표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붕붕붕 투르가 콕콕